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여덟 번째 강의인데요. 오늘 정말 중요해요.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중 부정문 오늘 배울 거거든요. 말 그대로 이중 부정문이에요. 단순한 부정문은 나는 집에 안 갈 거야 라는 건데 내가 집에 안 갈 수 없다 라는 문장이 되면 결국 무슨 뜻이죠? 난 반드시 가야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부정을 두 번 하게 되면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. 이런 문장들을 같이 배울 건데요.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. 말씀드린 것처럼요. 부정과 부정이 쓰이게 되면 얘는 긍정이 되는 거죠. 사실상 부정을 두 번이나 쓰는 이유는요. 강한 긍정을 하고 싶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.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학생 때 문장을 통해서 조금 이따 볼 거거든요. 그때 어떤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할게요. 두 번째 이중 부정문은 꼭 적으면서 정리해라.